경찰이 봉화경로당 농약커피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중독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 4명과 달리 사흘이 지나 병원으로 우송된 A씨를 피해자로 특정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짐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봉화군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 사건에서 가장 늦게 농약을 음독했던 A씨를 피해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 알갱이를 물에 희석해서 경로당 냉장고에 있던 커피 음료수병에 넣은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건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을 확인했고 A씨가 경로당에서 나와 접촉한 물건을 감정한 결과 피해자들에게서 검출된 농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또 A씨 주거지 주변에서도 피해자들이 나눠 마신 커피의 농약 성분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알갱이 형태의 농약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4명의 피해자와 A씨의 위세척에게서 검출된 농약 성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A씨를 피해자로 지목한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A씨는 지난 7월 30일에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는 단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경로당에서 피해자 A씨와 회원들 간의 화투 놀이로 인한 불안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4명 중 3명은 지난 7월 중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1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치료를 마친 3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상담과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과 마을회관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행정당국에 권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